어 오 뭐야 메카니가 안 나는 거구나? 아 바이오랑 메카를 헷갈렸나? 어어어 아 절대 안되지 수리 좀 아이씨 취소하려고 했어 어 순간 돌 플러스 아닌 줄 알았어요 취소할 거냐고 물어보네 뒤에 배럭 한 개 더 지쳐 님 근데 배럭 들지 마세요 오케이 배럭 들었다가 죽는다 알겠습니다 역시 전적과 실력은 비례합니다 해가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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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엠시 미춘미 완료 아루씨의 방역입니다 엠시 미춘미 완료 아루씨의 방역입니다 칸만으로 터블를 소위에 끄고 있습니다 엠시 미춘미 완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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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시 미춘 엠시 미 hitting 엠시 미voor 공기 완료 패드, 패드네. 아, 이 방. 여긴 잘하네, 팡대. 못하진 않네. 기본 있는 방. 아, 기본이 방한 방. 명력을 내리시죠. 잘해주세요. 잘 나와. 헉, 헉. 명력을 내리시죠. 명력을 내리시죠. 명력을 내리시죠. 명력을 내리시죠. 이거 내가 볼 때 우리 세시 형님이 레어 판단보다 링을 하는게 좀 더 좋아보였는데. 왜냐면, 아홉시가 패드라서. 정거 받았나? 정거 받았나? 명력을 potrzeb 여러분 어떻게 소비ischer. 명력을 crumble. 명력을apping. 명력은 막 Nov. 백호장의 바다. 명력을 내리시죠. 명력을 내리시죠. 명력을 내리시죠. 내 lack. 불러. 명력을 내리시죠. 아 근데 목이 아프다 에어컨 트니까 형님들 이거 에어컨 원래 틀면 목이 아픈가 아님 목감기가 걸린건가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촉감기 걸린건가 목이 졸라 아프네 하크드랍 조심하고 아 냉방병 초기 증상이야 아 냉방병 초기 증상이야 미네란이 부족합니다 미네란이 부족합니다 미네란이 부족합니다 미네란이 부족합니다 미네란이 부족합니다 경고는 전체를 제거합니다. 모아봐요 맘에 무섭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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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벌티먹을게 아하 대하가 안통하는구만 대하 안통하면 바로 그냥 나문데 다 먹는다 대하가 통하여 벌티를 주고 운영을 하자 펜다 다 먹고 펜다도 많이 들어갑니다 대하가 안통해 아우 근데 이게 좀 슬슬 피곤한데 경기력이 좀 저하되었을 것 같애 피곤할 때 되긴 했어 아우 너무 불안해 아 원래 지금 팽글라드에서 털어내주면 안되는데 아이씨 까나니 불안해 치킨은 이 시간대에 좀 많지 않나요 형님? 먹을 때 혼자 먹기 싫어서 아 노랑이 묘칸 묘칸 잘한다 방금 유터콘 좀 더 잘한다 서울이요? 지금요? 지금은 제가 대전이라서 좋다고 와야 될까요? 차가 남을게요 어 워드포화같은데 알망? 알망이 뭐예요? 아 사실 알면서 모르는 척 한거죠 형님 알면서 모르는 척 제발 여기 한번 녹여야되 어 와나봐 아 알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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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지 모르겠지 아니 옛날에 열혈 형님 중에 그 클럽을 직접 운영하는 형님이 있어가지고 메이드라고 이태원하고 강남에 메이드 직접 운영하는 형이 있어서 하당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랑 버닝썬도 같이 하던데 아이 펄 펄 펄 펄 요즘에 안와요 잘 연락은 하는데 지금 안와 걸렸거든요 뭐 새로 뭐 하나 차리시던데 한 10층짜리 군물로 서이저던데 자. 야구의 비단에 워드포화가 하아 이게 사업을 여러개 하는걸라 그랬어, 곱창집하고 클럽하고 카페랑 이번에는 10층짜리 못 차렸던데 안경이 많아 비쥬얼 라이프 지지 어 보니깐 육자병님 클럽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다니시는 것 같던데 아 어플이 너무 안좋아 쏠릴 것 같애 펑크 안해주면 어 4대4방중에 여기가 제일 잘하네 애들 아 알겠습니다 아마 이런 말하면 알수도 있었걸요 대박 아 이거 좀 2.0 형님이 아실 것 같은데 클럽 좋아하시는 레아 스티 탈락에 건 도착했습니다. 아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. 아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. 아 그 형님은 근데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. 실제로 보진 않았는데 고아파티인가 뭐 그런거 같은데 파티같은거 열던데 파티 출렉티몬이었는데 지금은 파티는 이유가 polyvr 파티는 지혜에 비해 파티와 마실을 또 가득하겠는데요 파티는 잠시 재인의 기 Yale 파티의 공격이 아니었을라 파티는 이 공격은 아니다 파티의 공격은 순환해 역시 내가 멀티를 목표 잘했다 빨간 아직 단수 못 입었어? 어어어어 다가 다가 비켜봐 싸우기 아 오늘 3대3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4대4방 재배를 하고 있는데 4대4 재미없나요? 어 오늘 3대3밖에 안해가지고 발킥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영역 확인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? 마주하시죠 니들도 수월할까요? 문제없습니다 영역을 다 붙여줍니다 입건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 설정 수월 공중업을 먼저 해가지고 지나가고 떨려 어 병중업을 먼저 해가지고 지방업을 딸려줍니다 어 아븐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악접 준비 완료 꼭 하느처럼 얘가 잘하네 오랑이가 무컨 잘하더라 잘하면 뭐해 발큐리 존하셨네 아무리 잘해도 발큐리 무이면 자복성 방역도 안됐네 아 제가 원래 빨간색깔 여기 멀티 하나 줄까 했는데 오히려 멀티 안주는게 나은거 같애 내가 공중하고 지상 다 먹는다는 마인드로 멀티 안줬어 아 봐봐 APM 97이네 어떤얘기 오더를 줘도 말을 안들어 펑커 지으라고 한 다이어포보 말했는데 안찍길래 캬